E.R.P. 4만원 100개의 권리 E.R.P. 3만원 최고 권리 E.R.P. 4만원 생산 권리 3만원 압기예요 E. count! E. count 2, 1기에 어느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E. count! IP 플러스 F Not World 2 C KBS Koolack 해버려서 대부분 유미살을 만찬하게 이렇게 해버려서 누구를요? 아 저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봉빵 아봉빵 좋습니다 그래도 또 성의있게 또 눈을 펴 주셨고요 K12421XX님 체리피스, 보라트, 콩순이 포즈 3종 세트 해주세요 그리고 세우민 피스도 만들어주세요 이게 뭐래? 무슨 말인지 타락이 뭐라고 하셨어요? 체리피스 아세요? 체리피스 이건 뭐야? 이게 뭐야? 아 본인이 체리가 되는 거죠? 아 체리가 이 꼭지처럼 체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해주셨고요 보라트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콩순이 포즈 콩순이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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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인형 이름이 이루고 있어요 콩순이라는 게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우민 피스 세우민 피스? 시우민이 아니라 세우민 어떤 뭐 새우 같은 피스를 만들어주세요? 왜 세우민 피스죠? 호탄 쓰신 것 같다고 시우민 피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어? 피스 아 좋습니다 브랜뉴 또 포인트 안무가 된 시우민 피스까지 자 이렇게 해서 미션 8개 성공하셨습니다 성공! 고생 많이 하셨어요 덥죠? 솔로 활동 안 나는 게 안 나 아니죠 큰 마음 먹고 나오셔야 됩니다 솔로 활동? 예 힘들죠 그럼요 자 대관영님께서 두 분 케미 너무 재밌어요 두 분 짱 친해 주시면 안 되나요?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까 뭐 약간 광고 나갈 때나 이럴 때 기회가 된다면 축구 금지령이 풀리신다면 한번 기회 해가지고 축구 좋아하시는 1인분 하시는 분이시니까 축구는 제가 3인분까지 안 할 것 같은데 3인분이요? 3인분이면 국가대표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자 A님께서 우리 오빠 열심히 산다 저도 열심히 살게요 자 박혜준님 혜티 오랜만에 번호 따도 돼야 할 것 같은데 아 괜찮으세요? 아 저는 번호 교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 진짜요? 네 그러면 번호 따도 돼요? 아 물론이죠 아 좋습니다 예 나이가 정리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친해져보고 네 친해져보고 저희끼리 이렇게 잘 한번 교통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52님께서 둘이 오늘 소개팅 한 거 맞네 하셨는데요 그렇게 보셨나요? 네 근데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? 그런 느낌 아 그랬어요? 아 DJ와 게스트로서 만났는데 많은 분들께서 소개팅 자리로 착각이 될 정도로 뭔가 따스했나봐요 그쵸 소개팅이고 남자 여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개를 받는 자리 네 남자도 자 이렇게 해서 시우민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자 벌써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진짜 저희 둘이서 네 이렇게 한 시간동안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어 일단 우리 이왕씨가 또 저랑 응 예예예 앞으로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아 무신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첫 스케줄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팬들 여기 와주신 또 팬들 여러분들 에쇼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솔로앨범 솔로 데뷔했거든요 네 브랜뉴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우리 시우민씨와 함께하는 또 아 가요광장 기광막힌 초대석 저도 즐거웠고요 또 시우민씨 솔로앨범 기념으로 어 철 라디오 저희 가요광장과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구요 진짜 약간 소개팅을 한 것처럼 설렴풋풋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다음 솔로앨범 때도 그리고 또 엑소앨범 때도 언제든 등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네 저희는 노래 없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우민씨 솔로앨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기광막힌 하루 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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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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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